네, 바로 이인률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최근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갑자기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일이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근거 없는 썰이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남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주면 좋겠어요. 여러 차례 정치 복귀 뜻이 없다고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서 문득 떠올렸다. 아, 유시민을 입고 있었구나. 지방구 선거 전체를 순식간에 달궈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조금은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명예훈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있으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 이 이야기 제가 확인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아마 1년 지나면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통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과했죠. 사과하고 본인도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또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논평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말씀하신 게 자꾸 바뀌니까 본인이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 재판이 지금 중요하게 걸려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현실 정책은 나가기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간단치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나가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지금 전 대표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까지 지금 무대에 올라왔으니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올라오면 이거 뭔가 한 판 싸움이 붙는 거 아닌가. 뭔가 어떤 쟁점을 만들어서 선거라는 게 중요한 건 쟁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국도로 가야 해볼 말이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지지층들이 결집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전 이사장이 나서준다고 하면 이게 뭔가 선거의 구도가 마련된다. 제일 중요한 선거의 구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득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도 이거에 대해서 논평이나 입장 발표가 당연히 없는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 그만큼 민주당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사람은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그 자체의 내막을 보면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내에 당권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주류로 떠오른 친명계와 구주류였던 친낱계 사이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물밑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을 소환해서 ICBM급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또 4명의 새로운 인사들을 또 거론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낙연, 정세균, 박지연, 박주민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민석 의원의 생각은 송영길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같아요. 송영길 대표를 눌러 앉히거나 송영길 대표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과 있다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나 있으면 저는 아무나 대단치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재판에 기소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라는 중차대한 선거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 또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가 정치를 은퇴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의원이 말한 ICBM은 불발탄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서울의 지역구를 잃고. 김민석 의원이 최근에 여러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짚어놓은 봐야 될 것 같았거든요.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이낙연 전 대표 이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일찌감시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패배 선언이다.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죠. 본인은 미국 가신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계속 그러면서 밑에서는 이런 이중적 메시지는 모든 국민과 당원을 혼란시킨다고 봅니다. 가능성 100% 없고 그럼 나 정치인은 사형선거다라는 표현까지 송영길 전 대표가 썼는데 소정석 국장님 아무리 인물난이 겪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대악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인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또 계속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길을 좀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일 텐데요. 송 전 대표가 아마 민심을 얻고 있다면 무게가 좀 많이 실리겠죠. 그런데 지금 가상대결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또 민주당 당 내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 당 내에서도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장들, 서울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이미 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로서도 이미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힘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이게 약간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정했지만 기존의 후보들을 배제하지 않고서 추가로 더 영입을 해서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략공천 개념도 아니면서 전략공천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빨리 원칙을 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 출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멋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정말 이낙연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어떤 인물이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도부부터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처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지지층 사이에 서로의 어떤 심적인 갈등만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서울시장 나오면 ICBM급이 될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의 목소리, 한동훈 후보자 얘기와 함께 같이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에 오랜만에 청와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